그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아픈 적이 있어갖고 4년 전에 비행기 안에서 루아가 호흡곤란이 와서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놀라셨었을 거예요 저 때 모든 스캣분들이 도와주셨다고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잘 안 먹게 돼요 혹시 갑자기 운전해야 되나? 우린 좀 외곽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맞아요 안 하게 돼요 애기에 맞춰서 엄마 진짜 작게 날랐거든? 수박이 봐요 이번에는 뭐? 그건 엄마 주세요 그건 엄마 주세요 하나 둘 셋 예, 이만 어머, 저렇게 어머니는 됐어요, 이거 10개가 있으면 맛이 안 나지 나중에 유리 씨도 그럴걸? 저도 못 버릴 것 같아요 잘 먹어 잘 먹는다 잘 먹어요 걸어볼까요? 걸어볼까요?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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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걷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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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걷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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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걷는다 점프가 제일 좋아요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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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모 이모 좋은가 보다 잼? 잼? 부모가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 불러줘 볼까요? 당신만 나를 받아준다면 우릴 이미 알아요 듣기만 해도 기호강 그 자체잖아요. 과연 젠의 마음도 잡을 수 있을까요? 당신만 나를 받아준다면 우릴 이미 알아요 듣기만 해도 기호강 그 자체잖아요. 과연 젠의 마음도 잡을 수 있을까요? 우리의 영향을 오늘 우러러 뛰어뜨려, 점프점, 아이! 기분 좋게, 기분 좋게 다시 어! 다시 줄게 아, 점프요! 이렇게 노래를 해줄 수 있어요? 함께 걸어가야 할 길 과연 젠의 반응은? 아니, 이거 아니야 웃어요 이제 싫었어 이모가 안 낼게 그 소리 알겠지? 알았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쟨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내일 비 오겠다 또 해서 진짜 잘 긴다 잘 걸 다하네요, 루아 이리 와봐 아, 저것도 시작이네요 누구한테 갈까요? 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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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망설이가 있어 오, 깊어! 루아! 쟨! 오! 오, 망설이가 있어 오, 깊어! 오, 깊어! 루아! 쟨! 쟨! 이리 와봐! 쟨! 엄마지 아, 엄마 아, 신났다 당연히 엄마한테 가야지 아, 얘가 그 걸 안 해 밀당을 안 해 아, 그렇다 그러면 나 빼고 루아야 루아하고 아빠 둘 중에 고민했어, 굉장히 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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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아야, 엄마 아, 엄마 엄마 엄마한테 가자 아, 루아야 엄마한테 가자 서로 나를 잃었어 어우, 서로 어우, 서로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야지 네 미안해, 미안해 네 네 루아야, 이리 와봐 루아, 누구한테 갈 거야 루아, 누구한테 갈 거야 루아, 루아, 루아 루아, 루아 루아 그지 또 금방 웃네요 누가 왜 아빠랑 누가 가끔씩 묶어서 깨무는지 알겠어? 깨무기 있지 않아 여기 엉덩이? 너무 푹싱푹싱해 너? 깨무기 있지 않아 여기 엉덩이? 너무 푹싱푹싱해 너? 찐빵 같잖아 아이구파라 아이구파라 근데 애기를 낳았는데 하나 더 살이 안 쪘죠? 아니요 저 살 찜 상태에서 애기가 생겼었어요 너무 신기한 게 아니 애기를 낳는데 정말로 한 2kg 정도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? 근데 지금 몸매가 너무 좋은데 먹는 걸로 해요? 아니면 운동도? 식단 운동 두 개 다 해요 두 개 다 해야지 안 되겠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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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떤 운동 해요 그러면? 맨날 이런 걸로 어깨 운동 해주고 제인도 봐봐 전 또 그면 엄마랑 같이 운동해야 돼 이렇게 응? 네네 네네 저 맨날 제가 이렇게 해 놓고서는 일석이조 운동법 그렇게 해야 돼 진짜 엄마 루아는 이거 하잖아 엄마 같은 거? 얘는 푸시업을 잘 하네 어머 뭐야? 잘하네 제가 하는 거 보고 따라서 어머 루아 대단하다 제지 씨 미역을 뿌리는 건 모르죠? 저는 잘 몰라요 아니 저희가 알려주세요 고기를 잡아줄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돼 그래 그래 맞아 이제 무거우니까 어버바를 하면서 아이고 사실은 아빠는 이렇게 아저씨는 이렇게 편해 배가 나와서 딱 앉을 수가 있어요 완전적으로 보이네요 사람들이 잘라져 있는 거를 그냥 볶아서 쓰거든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저거 그거보다 얘네를 스테이크 굽듯이 응 응 부어서 넣으면 소금 담을 안 했는데 우와 그 그 예쁜 맛이 나요? 네 딱 졸음하면서 이제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오 정말 바짝 부어요 바짝 부어서 저희 미역국을 루아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되게 자주 끓이는데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오 저렇게 아 저것도 또 배웠다 또 우와 통으로 저렇게 해서 우와 저도 오늘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하는 거보다 참치 액젓으로 간을 하면 참치요? 네 그래요 훨씬 맛있어요 아니 진짜 꼼꼼하게 잘 봐줘요 어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닌데 왜 루아야 어려워요 이거 루아 루아 위에 위에 올려줘 맛있는 새끼 어 어 저거 맞아 맞아 아 입도 닦아주고요 호감명 삼촌 여기 있다 여기 생겼다 약속 약속 좀 친해졌어요 좀 친해졌어요 그렇지 오 우와 신세여 오 오 쟤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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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만 만들어주고 넘어질 때 봐줘야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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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아 로아가 옆에서 찍혀줄게요 로아가 옆에서 찍혀줄게요 제가 이건 그냥 갖고 온 건데 이런 게 있어요 또 뭐 가져왔어요 오 예쁜 거 많이 있네 오 헤어밴드 오 헤어밴드 메몬 오 예 예 예